혜연 씨, 두 분하고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맛집을 가고 함께 노래를 듣고 함께라는 것들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끝인 거예요 왜 우린 이젠 남이 됐을까요? 왜 우린 이제 볼 수 없을까요? 이렇게 사랑했는데 헤어졌다는 게 그대는 이해할 수 있나요? 인터뷰 잠시 쉬었다 할까요? 또 울 것만 같아서 다툼이 늘어가고 포기하게 되고 이젠 그런 이유도 없고 왜 우린 이젠 남이 됐을까요? 왜 우린 이제 볼 수 없을까요? 왜 우린 이제 볼 수 없을까요? 헤어지고 남이 됐을까요? 헤어지고 남이 되고 이제 알 수 없으니 너를 남겨두고 지우지 못해요 흥미가 남이 됐을까요? 정말 말이 되나요 이야기 모두 지워주시네요 그 사랑 혹시나 볼까 봐